좋아요 눌러 주세요 구독 눌러 아 오늘 정말 즐거운 퇴근시간인거ですね 집에 빨리가요 열매 사세요 저 저 저요? 네 저한테 말하는것 같은데 네 그래 갈 거예요. 열매 사세요. 그래 열매.. 아이 그래. 오늘 밥 먹고 후식으로? 과일이나 먹어야겠다. 사과나 파인애플 이런 거 먹어야지. 사과나 혹시 파인애플 있어요? 사과나 파인애플을 먹고 굉장히 좋은 열매를 들고 있어요. 어? 이게 뭐야? 처음 보는 열매인데? 일단 왼쪽 위를 보면 일단 아이스 아이스 열매라고 있어요. 아이스 아이스 열매? 시원한 건가요? 아이스크림 같은 건가? 굉장히 시원한 능력들을 아주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시원한 맛? 이거 옆에 있는 건요? 오른쪽 윗는 스프링 스프링 열매입니다. 오호 그래요?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스프링 스프링 열매는 굉장히 기계공들이 많이 먹는 열매였습니다. 그렇구나. 무슨 맛인데요? 스프링 맛입니다. 쇠 맛이야 그럼? 그럼 안 먹어. 안 사. 그니까 슈프림팀이라고 요즘 아아아아아 그 맛이구나? 요즘 그런 맛입니다. 슈팅 스타? 아 그런 맛이야. 이거 아래에 있는 거 빨간색은 뭐예요? 빨간색은 메라메라놈이 즉 불불 열매를 가지고 있는 불불 열매? 뜨거운 맛이구나. 그러니까 뜨겁게 맛있고 아 불닭볶음면 같은 거구나? 매운 거 오 맛있겠네. 이건 뭐예요? 이건. 이건 오페오페 열매라고 수술수술 열매입니다. 수술수술 열매요? 그게 뭐지? 무슨 맛이에요 그건? 아 잘생겨지는구나? 아 이거 우리 여보가 꼭 먹어야겠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내가 꼭 먹어야겠네요. 이거 얼마예요 얼마? 종합해서 168만 달러입니다. 168만 달러면 얼마야? 한 180만원 정도인 것 같은데 제가 돈이 제가 64억이 있거든요. 받아주세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맛있겠네. 맛있는 거 맞죠? 굉장히 맛있 쓸 겁니다. 뭐 이런 열매가 다 있냐? 감사합니다. 재밌다. 아 이거 뭐 메론 같은 거겠지 뭐. 맛있으면 들어가야겠다. 어 바둑 안녕. 바둑이 이세 반갑다. 뭐라는 거야 얘가. 그래 그래. 어 아빠 왔다. 하하하하. 아 고무고무. 안돼 죽지마. 에이스. 안돼. 에이스. 내 남자친구가 죽었어. 원피스 보는구나 얘들아. 오늘 에이스라는 친구가 죽는 편이네 이거. 정상대전이네. 아 완전 슬프지 이거. 완전 명작이지. 가슴에 구멍이 뻥 뚫렸어. 하하하하하하. 아 이거 진짜 슬픈 편이지. 아. 오야재. 뭐 이런 거 죽잖아 막. 아. 아. 아 여보 여보 나 지금 퇴근했는데 왜 원피스만 보고 있고 막 그러면 안 되지. 빨리 밥 체려줘. 아 밥 먹어야지. 어 밥 체려줘 빨리.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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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줘. 아빠가 죽어 대신 에이스 대신. 하하하하하하. 아 야 빨리. 얘들아 밥 먹었어 오늘? 안 먹었지? 안 먹었어요. 아빠랑 같이 먹자 그럼. 밥 먹자. 밥 먹자.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오늘이도 당근인가? 아냐 아냐 아냐. 오늘은. 일단 김치. 오 김치. 김수성창이다. 그리고 감자. 감자 와 김치에 대해 감자 와. 어 싸먹어. 야 독이 있는 감자야 그것도. 아냐 아냐. 독이 있는 감자. 감자가 잘 익은 거 같은데. 김. 김치에. 독이 있는 감자는 역시 마젤란이지. 그치? 마젤란이지. 그래 그래. 밥 먹자 밥 먹자. 생각지도 못한 드리비였는걸. 쩝쩝쩝쩝쩝쩝쩝쩝. 와. 여보 오늘 정말. 반찬이 맛있는걸. 그치. 김치 내가 직접 잠근거야. 어. 어쩐지 김치 먹기 싫더라. 아 여보 저거 반찬이 맛있는걸. 얘들아. 다 먹어야지. 편집하면 안돼요. 아. 편집하면 안돼. 얘들아. 편집하면 안돼. 아. 다 먹었다. 아. 짱 맛있네. 밥을 먹으면. 너희는. 용돈 삭감이야. 하하하하. 그럼 밥을 좀 맛있게 주든가. 아. 이게 얼마나 비싼 감잔데. 여보가 먹어봐. 그럼 어떤 맛인지 봐봐. 완전 맛있는데. 하하하하. 태어나측 가는거 봐. 으흠흠. 아. 우리 밥 다 먹었으니까. 후식으로 내가 또 과일 사왔지. 아까 그 앞에서. 과일파들어. 팔도라. 오. 오. 이건 뜨거운 맛이래. 불닭볶음면 맛이래. 누가 먹을래. 연기는 제가 먹겠습니다. 그래도 뜨거운 거 잘 먹을 수 있을까? 당연하죠. 불닭볶음면 먹고 완전 폭발했던데. 어. 아닙니다. 화끈한 여자를 봤나. 야. 이거 일단. 같이 먹자. 같이 먹자. 그리고 이건. 수술을 해주는. 수술? 수술해주는 열매를. 이쁘게 만들어준대. 아. 어. 여보한테 딱 필요한데. 어. 여기 여기. 음. 좀 이뻐져봐. 이거는 쇠맛이래. 쇠맛. 무쇠맛이래. 무쇠맛. 쇠 완전 좋아해요. 응. 난 그럼 시원한 거 먹어야지. 더우니까. 칠리야만 철분이지. 한번 먹어볼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으악. 으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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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겠다. 재밌겠다고? 그런가? 우리 이제 능력 쓸 수 있는거 아니야? 근데 아까 요루가. 요루가 집을 폭발시키던데. 집 나가서 한번 능력을 써볼까? 오. 그래. 그래그래. 우리가 이제 악마의 일매를 먹었다면. 각자한테 하나씩 능력이 있을거야. 그치? 네. 그러면은 사람 없는 곳에서 한 번 써보자 네 일단 딸부터 한 번 해봐 무슨 일인지 보게 무서워 오오오오 들어가있어 와 뭐야 어 뭐야 어 이거 이글이글 열매 아니야 그거? 에이스다 에이스다 에이스가 부활했다 에이스가 부활했다 딴 것도 써봐 딸 오오오오 오오오 다 불태우잖아 헐 완전 대박 진짜 확고하네 와아아아아아 완전 난리난다 완전 난리나 헐 헐 대박 그럼 딸은 이글이글 열매를 뭐한거야? 그런거같아요 그럼 봄수는 뭐 먹었는데? 뭐지 이거 어 버프가 느껴져요 뭐지 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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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 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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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진짜 스리모 없잖아 아빠 이것밖에 없는거 같아요 저는 오오오오오 진짜 높이 뛴다 이 열매는 누구건데? 마나에서? 베라미 베라미 아 여보는 무슨 무슨 열매를 뭐한거지 그럼? 나는 왠지 룸 이라고 말하고 싶은걸? 어 룸 어 뭐야 뭐야 뭐하는거야 오 사려주세요 깜쳤어 어 뭐야 여기 여보내주세요 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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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내 능력이 안 돼 이거는 카운터 쇼크라고 써있는데? 카운터 쇼크? 왠지 위험해 보이는 일인거야 카운터 쇼크 날라가네 다른건 없어? 다른건 없어? 다른건 더 있는데 이게 메쓰라고 메쓰 응 엄마 얼굴에 대야되는거 아냐? 엄마 그걸로 요로 수술 좀 시켜주세요 성형수술 엄마가 못생기게 났잖아요 니가 제일 성급해 어 어 뭐야 이거 하트? 심장? 아니 봉수의 심장 가져온거 아 잠깐만 뭐야 어 때리지마세요 아 바닥 때리겠어 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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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어 당신이 봉수를 죽였어 그럼 나는 도대체 뭐지 그럼? 난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눈도 안보이고 아빠는 그냥 못생긴거 아니야? 내가 한번 써볼게 이건 뭐야 아이스블럭 아이스블럭이 나오잖아 진짜 어 시원하겠다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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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다 와 와 애들아 애들아 춥지? 아니 덥지? 네 네 하이세이지 오 어 아하하하 아 시원해 어 요리야 아 냉장고 요정이 있을거 같아 어 야 진짜 짱이다 냉장고 요정 어 이건 뭐지? 오 무덤을 만드는데 엄마? 와 오 이런거구나 난 그냥 얼음으로 다 만드는거 같은데 우리아빠는 혹시 배스킨라비스 알바생 하하하 여름엔 걱정 없겠다 야 시원하겠다 시원하겠어 오 하 아침시간 아침식사 시간 다 됐는데 밥까지 차려놨는데 애들은 왜 이렇게 안 일어나 깨우러 가야겠네 이거 얘들아 유치원 갈 시간이야 있나 뭐야 이것들 아직도 자고 있어? 봄수 요르 요르 범수 안있나네 이것도 안되겠네 이걸로 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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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 다 먹어야지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나 놔줘 나 놔줘 아 Can you feel my heartbeat? Heartbeat Listen to my heartbeat 히트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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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떠 5분만 5분만 더 5분만 더 5분만 더 5분만 더? 여보 내가 사고싶은 핸드백이 있어 어 뭔데 뭔데 사줄거야? 아 비싸 안 돼 아 알았어 알았어 최대한 돈 많이 벌어서 사줄게 애들 어딨어 애들 여기 있어 왜 애들아 엄마가 엄마가 심장잡고 협박해 아 난 30달리했어 사랑하겠어 내가 말 잘 듣는게 좋을거야 Dart 애들아 빨리 유치원 가야지 난 회 sala 가고 빨리빨리앉어 빨리 밥 먹고 가게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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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맛없는데? 아아아아아아 맛있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구! 아아아아 여보 누가 제일 이뻐? 아아아아 김태희 아아아아 그만해 알았어 여보가 제일 이뻐 밥 먹자 애들 밥 먹자 밥 맛있게 먹자 개꿀맛 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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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나 제일 맛있어 아 아 여보 여보 나 오늘 회사 사람들이랑 술 먹고 와야 돼서 용돈이 필요한데 용돈? 어 한 3만원만 주면 안 될까? 3만원? 어 나 오늘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이 있어가지고 아 글쎄 300원은 되겠는데 3만원은 좀 안 되겠는데? 아 알았어 미안해 알았어 안 받을게 안 받을게 얘들아 빨리 가자 유치원 가자 엄마 또 심장 쪼이겠다 빨리 가자 안녕 갔다 올게 여보 갔다와 여보 오늘 돈 많이 벌어올게 응 그런게 좋을거야 아 누르지 마 난 회사 있을 때 그거 누르지 말았어? 알았어 어 갔다와 어 갈게 엄마가 좀 이상한 거 같지?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아무래도 심장에 미쳤나봐 야 이 악마의 열매 덕분에 애들도 말 잘 듣고 남편도 어? 헛돈 안 쓰고 이거 짱이네 진짜 하아 나도 드디어 능력자란 말이지 어? 어? 뭐지? 어? 야 왜 울고 있어? 풍선이 저기 위로 올라갔어 어? 풍선.. 오.. 어 맞다 내 능력이.. 내 능력이 이거 스프링이잖아 이거 흠흠흠흠 아휴 능력 이거 쓰는 맛이 있구만 이거 나도 능력자가 되니까 저렇게 이쁜 애와랑 얘기도 하고 아주 좋잖아 이거 능력자가 되니까 기분 좋구만 예전엔 실패했지만 이번엔 반드시 저 아이를 납치해서 우리 집으로 데려갈 테다 어? 아 꼬마야 옆집 아저씨다 음 알아보는구나 당연하죠 못생겼으니까 어 그건 아니고 아저씨가 네 너희 집에 전해줄 물건이 하나 있어 아 그래요? 근데 꼬마야 니가 좀 전해줄 수 있겠어? 아 당연하죠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네 드디어 드디어 이 꼬마애를 납치할 수 있겠어 어떻게 해버리지? 아 진짜 너무 너무 설레 너무 기대돼 어 꼬마야 빨리 가자 우리 이제 늦었으니까 얼른 납치 집에 가자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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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꼬마야 빨리 얼른 얼른 드디어 우리 집에 들어왔구나 이 녀석 이제 이제 내 맘대로 한번 해볼까? 아저씨 뭐하냐고요 집이 다 터져버렸네 그리고 또 실패해버렸네 하하하하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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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안 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오늘도 즐거운 퇴근시간이구만 오늘도 정말 무더운 날씨였는데 내가 이 능력 때문에 또 시원하게 보냈다 호우 아 시원하단 말이야 호우 근데 이 집은 왜 이래? 옆집이 다 터져버렸네 사고 났나? 하하하하 여기 계세요? 어 그래그래 안녕 드워 드워 아 집이 왜 이렇게 뜨끈뜨끈해? 아 요리 때문에 그렇구나 요리 때문에 드워 죽겠어 아 내가 시원하게 해줄게 자 아이스 오 오오 오 시원해 오 시원해 아 능력있으니까 참 좋단 말이야 하하 하하하하 여로우 봄수 오늘 유치원 가서 잘 갔다 왔어? 네 그래? 오늘 이사 간 아저씨가 집에 데리고 가서 어어어어어어어 이렇게 하려 해서 제가 날려버렸어요 어.. 어 걱정할.. 이제 걱정할 필요 없겠구나 하하 역시 우리 딸 어 능력 있으니까 참 좋단 말이야 애들아x2 네 오늘 나가서 유치원 갔다 오고 그러니까 어 우리 이제 씻자 알았지? 예 예 보루하고 봄수가 먼저 씻고 와 알았지? 오예 샤워해 깨끗이 씻고 예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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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나 용돈 좀 진짜 용돈 필요해서 그래 아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아니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무슨 소리야? 뭔 소리야? 아아아아아아 내가 올라가볼게 아 뭔 일 있나? 올라가 봐 빨리 딸 아들 무슨 일이야 또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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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뭐 있어? 뭐야 뭐야 뭐 해국리로 나타난 거야? 뭐야 우와 어 어 뭐야 뭐야 어 어 나 구현이 꺼내줄게 꺼내줄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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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갈 수가 없어 얘들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악마 열면은 물수 물에 물수기에 빠지면 안된다 그랬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망했다 아아 아니야 오빠 오빠 왜왜왜 이거 봐봐 이거 어? 어 뭐야 이거 0이 하나 둘 셋 만원이야 이거 그냥 초록색이면 만원 아니야? 아 그래? 왜 이렇게 만원 만원이면 우리 우리야 조꼬마가 몇개야